그 당시에 한참 이렇게 왕성하게 활동할 때는 1년에 초입이 어느 정도였어요? 글쎄요. 제가 많이 벌 때는 한 7, 8천 아무리 못 벌어도 한 3천, 4천. 그 당시에 몇 년도죠? 97년도, 8년도 그때는 제가 K 방송국의 건달 뭐 이런 거 다 거짓말 제가 했었으니까요. 그러다가 뭐 어느 순간부터 좀 잘 뵙지를 못 하게 됐어요.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. 제가 사실은 이제 아마 초 5년, 프로 10년 그런 짧지 않은 제가 권투 선수 생활을 하면서 피가 약간 좀 안 좋아지더라구요.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스케일링, 피부 받았죠. 틀린다 하실 말씀이 조성규 씨. 얼굴이 좀 뭐 기미가 좀 있는데 IPA 레이저랑 기미가 새로 들어왔다. 이거를 맞으면 아무리 깨끗하게 좋아진다. 아무도 없는 곳에 누워있어. 그러더라구요. 이거를 빡빡빡빡 좋아져. 얼마나 따가운지. 따가운지. 그러니까 한 번 맞으니까 이게 얼굴이 뭐지? 화상. 화상 입은 상태가 돼가지고 집에 가서 일주일만 있으면 딱지가 지고 10일 있으면 딱지가 떨어진다는 거예요. 그래서 집에 왔죠. 와서 거울을 보니까 딱지가 떨어질 것 같지가 않아. 너무 쉽죠. 다 붙어버린 거예요. 전화를 했죠.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? 내려오지죠. 또 내려갔죠. 네. 아 이거 왜 이래지? 또 빵빡빡빡빡! 3개월 동안 물을 6번에 쏘아졌어요. 6번. 근데 알고 보니까 그 기계가 그 가게에 처음 들어놓고 나서 내가 첫 번째 손님이었어요. 그러니까 이게 도전을 모르는 거야. 네. 그렇죠. 자 그 당시 사진이 화상 입은 것 같아요. 어머. 어머. 이게 아이패를? 네. 아이패를 좀 맞고 아마 1년 정도 있다가 이게. 2년? 네. 제가 뭐 5년 동안에 발길을 했지 아예 못 나왔으니까요. 뭐 고생이랑 고생은 말도 못 해요. 아픈 것보다 더 심한 고통이 이 얼굴을 거울로 봐야 안 되는 거. 가슴이 아프지 가슴이. 혹시 고소를 하셨나요 그럼? 그리고 또 이렇게 배우잖아요. 병원에서는 나는 잘못이 없다. 이 분이 관리를 잘못해서 이렇게 됐다. 나는 병원에서 시키는 것 밖에 없다. 이렇게. 너무 사람을 많이 질리게 만드는 거야. 이 미자제품이. 그래서 제가 그냥. 보기에는. 그 동안 들어간 경비만 받고. 그냥 끝나고 그랬어요. 아니 저 정말 억울해서 그러는데. 변호사님한테 한번 좀.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. 이런 경우에는. 뭔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일이 있는 건가요? 이거 정신적인 피해가 더 큰 거 아닌가요? 일단 조선규님 말씀에 근거해서 설명을 드리면. 일단 의사분의 과실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 게. 의사분은 설명 의무가 있어요. 자신의 치료 방법이라든지. 그 후유증 부작용. 우리 조선규님한테는 충분히 설명 안 하신 것 같아요. 실제로 실무에서는 또 의료소송이 승소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어요. 예전에는. 요즘에는 워낙 의료소송에 부작용이 많다 보니까. 법원에서도 입증 책임을 완화해가지고. 환자의 손해를 많이 들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. 아 그렇군요.